한달의 질리 한달의 질리 아이구 세골 아니 나 공원 왔어 근데 공원 외부 자리했어 아 저 한달 할 말 있어요 설마? 뭐? 선배 왜 제가 선배 좋아하는 거 알면서 모르는 느낌이에요? 아니요 아니요 선배는 더 좋아하잖아요 근데 왜 국백 안해요? 이제 좀 바깥? 그럼 우리 사니까요 그래 그럼 오늘부터 1일? 아 잘했어 오늘 찬다 올 테니까 진짜 맛있는 거 먹을래? 좋아요 아 요즘 하려고 들어가 아 미안 미안 하루이틀 야 운동은 다 해 아 왜? 헤어지잖아 아니 이번 주만 벌써 헤어지자는 말 4번째야 뭐가 문제 되냐? 나 있잖아 이제 나 밥 먹는 거 하면 나도 꼴보기 싫어 그럼 밥을 따로 먹자 밥을 따로 먹고 만나면 되잖아 뭐가 문제야? 내가 맨날 맞춰주고 자기한테 맨날 저주잖아 그게 문제야 너 밤에도 쉬잖아 나도 또 쉬고 밤에도 쉬고 언제 다 질래? 이 얘기를 왜 여기서 하는 거야? 그 뿐이야? 또 뭔데? 어우 됐어 내가 말이 말지 아 또 얘기하네 아 이거 먹으러 말래? 어 좋아요 너는 뭐 좋아해? 5배 5배 너는 내가 어디가 좋게 좋아? 5배 5배 그냥 5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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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은아 근데 너는 왜 맨날 똑같은 티만 입고 다녀? 어? 어? 어 아닌데? 저랑 다른데? 아니 맨날 프리티 큐티 뭐해요? 뭐하는 거야? 뭐하는 거야? 뭐하는 거야? 뭐하는 거야? 저기 왜 맨날 똑같은 티만 입고 다녀? 그지야 뒤질래? 뭐? 지금 사주고 얘기하는 걸 알았는데 왜? 내가 그지인데 북을 사줘 내가 헤어지잖아 어? 그때 사귀는 사귀 성대를 오빠라고 해줄게요 어? 아이언 편하게 오빠 야 나 화장실랑 갔다 올게 뭐해? 그럼 놓고 가 응 아 여기 딸기 케이크 맛있다는데 가면 이제 딸기 케이크 하나 먹을래? 어? 뭐예요? 아니 이게 잠깐 떨어져있는데 속소리 듣고 싶어가지고 아 뭐야 아 빨리 넣어봐요 자 그것도 살게 먼저 끊어 아 오빠 먼저 끊어야 돼 아 네가 먼저 끊어야 돼 아 네가 먼저 끊어야 돼 아 오빠 나 먼저 끊어야 돼 하나 둘 셋 하고 다시 끊는가 아 좋아요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효진이 네 아니에요 진짜 오빠 서 falou 아니 왜? 끝난 먹으며 모르시는 거 아니? 지금 멋있어 술이 난자 당겨 먹어 어 그럼 나 성현이 불러도 돼 technically pleased 심심해? 해외시자 이 번째요? 혹시 다섯 번째에 사시한가? 왜? 지겨졌어 아 아 좀 먹으면 죽어볼래 도원이부터 오빠부터 아 도원이부터 아니 오빠부터 뭐오빠 아니 오빠때부터 뭐옵지 죄송한데 혹시 부부는 케이인거일 듯? 남자친구보다? 여자친구보다? 케이 알레르트 아하하 케이 알레르트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물론 밥 먹으라고 하네 종아 tam tam